형구형 잘했어? 네 현행부자 형구형입니다 우리 오늘 무료 과외라고 내가 전에 올렸던 컨텐츠부터 이게 지금 다 빅픽쳐 하나 있는거야 그래서 과외하는 그런 컨셉으로 강의를 하는 거고 실제 인강 장단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진짜 눈앞에 과외를 하는 것처럼 나는 앞에 수강생들에게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컨셉을 가지고 진행하는 수업이야 그러니까 말은 물론 놔야 되겠지 내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수업 컨셉 자체가 주제찾기 주객전도라고 이건 내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 거고 나는 합격은 형구형 형구형입니다 주객전도라는 게 사실 내가 갑자기 만들어낸 강의가 아니야 이게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강의고 내 강의 경력 자체가 한 14년 정도 돼 내가 이제 대치동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 대입학 주제 제목 요지 목적 관련 이런 문제들을 되게 허접하게 교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그게 또 나름 의미가 있어 뭐냐면 다 주관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쓰는 방식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난 공시인데 뭐 좀 장난해 나 객관식 문제 맞출 건데 아니야 이게 다 이유가 있고 이거 내가 지금 하루에 우리가 세강 촬영해서 4주 해서 총 12강 이것도 강이라는 이름이 조금 내가 보기엔 좀 딱딱할 거 같아가지고 그냥 에피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에피소드 1부터 12까지 진행할 건데 주객전도라는 게 방금 이미 다 얘기했어 뭐냐면 객관식 대입학 문제를 나는 주관식으로 접근해 보겠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이게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첫 번째는 뭐냐면 주제를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어 우리가 자꾸 뭘 하게 되냐면 객관식 문제에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어 객관식 문제는 정확히 몰라도 대충 맞히면 맞힐 수도 있고 거꾸로 거의 내가 다 파악했는데 헷갈리는 모기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틀리면 또 점수가 5점이 인정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내가 정확히 아는 걸까 이제 이런 걸 좀 고민하다가 아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가 주관식으로 접근하는 게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게 두 번째랑 연결된 건데 우리가 주제 파악 문제만 풀 건 아니잖아 독해 문제 10문제 11문제 중에서 대입 파악 문제는 1문제 2문제 정말 많아야 3문제니까 그것만 내가 하려고 지금 이 주객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를 대표적으로는 일치 불일치 문제 이런 것들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다 파악이 가능하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보기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게 주관식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하지만 사실은 주관식 문제라고 내가 얘기해 놓고 보기를 그러면 안 보여줄 거냐 내가 지금 나눠준 핸다고 보면 이 앞에는 문제만 있고 주관식으로 쓰게 돼 있지만 바로 뒷면에 그 문제에 대한 보기를 여기 써놨어 그래서 주관식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바로 보기 분석도 들어갈 거니까 그걸로 우리가 보기의 유혹에 매력적인 보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